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이고요. 저는 현재 삼성화재 보험사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현직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살고 있는 곳은 지금 서울이고 서울 건대 자양동에 살고 있고요. 회사는 지금 이제 저희가 성수동 강북구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 당연히 합격하는 것은 엄청 기분 좋았고요. 그리고 정말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공부를 했는데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리고 자동차 쪽 관련돼서 제가 자동차 쪽 공학을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현장 경험도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 아무래도 현장에 대한 자동차 공학 쪽으로는 좀 쉬웠지만 이론에서 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했지만 정말 너무 열심히 잘했고 정말 노력 많이 했고 그리고 6개월 동안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시험 기간을 준비한 기간은 6개월 정도 공부를 했고요. 2014년 2월부터 그리고 시작을 해서 시험 보는 당일까지 6개월간 공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업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손해사정 자격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보조 손해사정사와 전문 손해사정사로 나누는데요. 아무래도 업무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기술과 그리고 노력, 지식을 습득한 손해사정사가 아무래도 더 고객님들한테 신임을 얻고 그리고 제 자신도 좀 약간 더 자신감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를 해서 한번 따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스티비를 결정한 이유는 당연히 회사에서든 합격했던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조건 인스티비를 공부해야 붙는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저도 또한 인터넷 매개체를 많이 찾아봤지만 인스티비만큼 합격률이 높지는 않아서 당연히 인스티비를 결정한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1차는 경력직이기 때문에 면제를 했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초장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동차 쪽 공학을 공부했다 보니 공학 쪽에 대한 구조 쪽에 대한 공부보다는 아무래도 이론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했고요. 총 6개월이라는 공부 기간 동안에 한 4개월 정도는 이론을 공부를 했고 2개월 정도는 혼합해서 구조와 이론이랑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은 저는 회사가 근무가 6시에 퇴근을 하게 되면 6시부터 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평일에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그리고 주말에는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꾸준히 공부를 했으며 출퇴근하는 짬짬이 시간에 인스티비 강의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들으면서 시간을 많이 공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영상을 보는 게 아닌 영상을 음성으로만 듣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됐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론 쪽이 공부를 더 포커스를 했기 때문에 김강준 교수님의 아무래도 동영상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결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저희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고 바로 어머니 아버지께 전화를 해서 기쁨의 소식을 전달하였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웃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크게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웃었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최대한 금주하고 정말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 여행도 참으면서 6개월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한 것은 술을 먼저 먹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고 그리고 노는 걸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다 보니 자기를 절제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놀아주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고 또 제가 또 놀고 술을 못 먹는 또 절제를 해야 되는 그 금주의 시간이 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제가 6개월 동안 사실 딱 한 번 1박 2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조건 참자 참자 하다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딱 하루만 정말 놀자 모든 거 내려놓고 놀자 라고 해서 하루 동안 정말 그 술도 먹고 진짜 뭐 수영장 워터파크 놀러 가서 수영도 아이랑 놀아주고 모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어야 되기 때문에 1박 2일 동안 정말 미친듯이 놀았는데 그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는 정말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6개월이란 시간이 짧지만 어떻게 보면 길고 길지만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인데 그 긴 미래를 위해서 정말 놀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삼성화재라는 회사에서 계속 뼈를 묻을 생각이고요. 사실 제가 나이가 좀 늦깝게 입사를 해서 경력지로 오다 보니 다른 회사 사실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이 회사의 한 회사에서 정말 오랫동안 다닐 생각으로 손해사정사에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딴 거고 저는 다음 기수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6개월 동안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저는 노력한 자는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걸 꼭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힘든 6개월 시간만 버텨내면 앞으로의 더 나은 날이 기다릴 거니까요. 다음 기수님들도 꼭 저처럼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